우리가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? 누트란 카페에 가면 미야란 여자가 있을 거야. 그녀의 소식을 내게 알려줘. 주방장 필요한가 해서요. 힘들지 않아요? 수목구시 필요했었네? 응? 평생 여기서 살 순 없잖아? 그러면 다신 볼 순 없을 거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? 네! 내가 죄를 졌나요? 도망가세요. 편지가 많이 늦었어. 미야 씨는 잘했네. 나도 괜찮고. 누구만 마이 데에에에에에에에에